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사경, 약살의 다라니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살면서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하신 말씀이 법이 불이니라 법이 부처님이다 이 법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그렇죠 법계 법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진리잖아요 진리는 영원하다 이런 말 항상 드리는 거고요 법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법은 만상을 살리는 힘이다 힘이에요 만상을 살려야 하는 힘입니다 생명의 에너지죠 또 부처님께서 그러죠 법은 약이다 이랬죠 법은 약이다 왜 법이 약일까요 모든 만상에 우리가 세속에서 병원에 가도 약을 이렇게 처방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감기 걸리고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이야 우리가 법성이 떨어지면 몸에 독성이 강해집니다 이른바 독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 법은 하나이지만 독은 뭐죠? 삼독심 그런 것처럼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거든요 나와 남을 가르는 세계에서 뭐가 있다? 나와 남을 가르는 세계에서 수명이 철회됩니다 법은 진리니까 법 따라가면 하나이고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사경을 자꾸만 공부하는 이유 또 약사경을 자꾸만 독성하는 이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시간 약사경을 공부하고 또 약살에 달한 일을 계속 독경을 하고 약사경을 독경하고 사경하고 요즘에 약사경도 사경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런 이유는 뭐냐 그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뭘? 네 법성을 강화시킵니다 법성을 강화시키면 해독작용을 해요 독성이 뭔가 하니 네 전부 다 해독이 됩니다 해독이 되는 과정을 저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캄캄한 어떤 그런 동굴이 있다 칩시다 그럼 캄캄해서 안 보여요 또 밤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죠? 횃불을 들고 딱 들어가면 어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법성 광명으로 광명 빛을 약사경 약사경에 달하니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죠 그러면 어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독성이라는 건 뭔데? 여러분이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독이라는 건 무슨 독이 말이죠 별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부처님 경전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면요 또 연불하는 마음 약사혈 약사혈의 불 약사혈의 불 약사혈의 불 약사혈의 불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독성은 온데간데 없이 어둠의 마음이니까 사라져버려요 이게 참 묘한 건데 무상심심 미묘화법 왜냐하면 이른바 약과 독 약과 독 여러분 대체로 보면 말이죠 참 묘한 건데요 보통 이 약성과 동해보감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야생에 있는 독초 같은 것을 처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독을 약으로 참 묘한 겁니다 독을 집어넣으면 네 그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백신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근데 약화시켜서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뭔가 해독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약사경 약사혈의 달아니 거기 있잖아요 약사혈의 달아니는 해독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왜 항상 우리가 약사혈의 달아니를 항상 독성해야 되는가 독성을 하게 되면요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어둠이 쓰러집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건 불가사혈색이거든요 마음이라는 거 내가 마음을 나쁘게 가지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 몸의 70-80%가 물이래요 냉정하게 따지면 뼉 따고도 구워버리면 전부 다 뭐 사골구물처럼 뼉 따고 보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참 부상심이 미묘해서 뭔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좋은 물질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글자를 잠깐만 풀어보면 생이라는 건 뭐죠 생연한다는 거죠 생연한다는 건 항상 뭐라 소멸되는 운명을 지고 태어납니다 생사 생멸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세계는 뭐냐면 생멸하는 세계와 각이라는 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은 영원한 거네요 깨달음은 광명 그러니까 이른바 각의 세계는 영원성을 띄고 있어요 생각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대로 진망의 합의리라고 그랬거든요 이른바 참의 기운 영원한 법의 기운과 내 깨달음은 대각 이른바 영원한 그런 기운과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현실 세계 물질의 세계 물질의 세계와 영원이 하나가 된 색적시고 공적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생각은 바로 뭐라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좋은 생각인가 그릇된 생각인가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게 내가 좋은 생각을 익히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본성이래요 법성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말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우리의 본질은 부처님이에요 본질은 하나라고요 하나에서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체화된 게 이게 이제 개체화되는 바람에 동어리가 생기는 바람에 물질의 이제 노예로 사는 바람에 아 이게 나와 남을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밤은 어디서 오는가 밤은 오는 게 아니에요 밤은 오는 게 아니고 이른바 태양을 태양을 저기다 두고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도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자리가 하루에 한 번씩 어두웠다 밝았다는 거죠 반대편은 지금 낮이지만 돌면 또 우리가 이제 저쪽이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리니까 어두워지는 거지 어둠이 벌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리니까 태양을 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 있잖아요 이기심 이기성 법성 이른바 법성 부처님을 가리는 거예요 양심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생각을 일으키는데 생각을 할 때마다 아 이게 이제 밑바사나 사마타 무슨 관법이니 명상 참선이 전부가 다 연불이니 이게 다 이런 원리예요 뭐냐 내가 생각을 일으킬 때 부처님 생각을 한다 그럼 될까요 부처님 생각을 하게 되면 독성이 사라지는 거죠 광명이 광명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독성이 쓰러지면서 광명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해도 철년 말년 묵은 캄캄한 방에 등불을 들고 들어봐라 등불을 들고 들어가 버리면 어둠이 원데가 안데없이 사라져요 어둠이 본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 무자성 종심기 그러잖아요 죄라는 게 뭐냐 그게 그게 어둠이다 무자성이야 종심기 네가 마음 마음 따라서 네가 어두운 마음을 쓰니까 죄가 생기는 거고 밝은 마음을 가져라 그럼 어둠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참회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참회합니다 108배 참회라 연불 참회라거나 그러면 어둠이 쓰러지는 거예요 백겁적 집주의 일념 돈 당진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제가 자꾸만 약살 약살을 해보시면 약살에 달아질 자꾸만 그러면 점점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생각이라는 건 진망의 합일이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이게 금방 이게 생각이 몸에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몸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오는 게 감정이란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은 이게 동전의 앞뒷몸 같은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고통스럽다 즐겁다 슬프다 이게 다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바로 뭐냐 이게 왜 생기느냐 이른바 말하면 생각이 이 생각이 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흥입니다 이른바 말하면 감정이에요 생각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을 익히는 나쁜 생각을 익힌다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입니다 이걸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잘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럴 테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른바 몸이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반응이 이른바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나오는 우울하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되면 내 안에 뭐가 계시다 부처님 계시니까 내 안에 부처님이 다 아시거든요 부처님은 완전히 모든 게 정말 청정부고한 그런 마음이니까 잊지 마세요 생각을 어떻게 한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뭐라 염불한다 약사 열의 불 약사 열의 불 약사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과 마음과 내 부처님이 얼마나 흥겨워하시겠어요 자기를 자꾸 부른대 그럼 내 몸이 맑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당부 드리겠는데 어둠이라는 건 뭐라 빛을 쫙 쏘이게 되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밤이 오면 말이죠 밤을 깜깜한 어둠 밤을 치우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합니까 돌면 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이 우주가 전부 다 원칙 있고 법칙 있잖아 법이란 말이죠 법 법이 있다니까 법은 약이에요 법성 광명 법약 그 부처님께서 법은 약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각양각색의 고통의 능선을 헤매고 있는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약사일의 부처님 달아니는 해독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해독의 효능이 있어요 해독 독은 바로 뭐라 독은 어둠이거든요 어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법을 어겨서 나오는 게 독이거든요 삼독심 번뇌 삼독번뇌 이 번뇌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고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그런 법을 어기는 이 법을 어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 다른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욕심 삼독심 그러니까 번뇌는 우리의 사실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 번뇌가 원수라는데 번뇌의 근본은 바로 뭐라 이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원수를 안고 살아요 번뇌를 안고 사는 게 원수를 안고 사는 거거든요 삼독번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내 안의 원수를 처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안의 원수를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거든요 내 안의 원수를 아 정말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면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원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자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배신자는 항상 어디 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뭐 몸매 고혈압도 있고 그래서 아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이상하게 살을 좀 빼고 고심천만해서 그냥 힘든 그냥 노력으로 살을 몇 귀로 뺐대요 아 근데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또 이게 또 찌 조금만 경계를 놓치면 이게 또 찌는 거예요 그 요요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어트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원수와 싸워서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우주에 법이 있거든요 너무 과식하지 말고 이 과식이라는 게 과욕이라는 게 그것도 과자죠 과 욕심이에요 과욕 탐욕 식욕 이거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좋은 거 많이 먹다 보면 몸의 세포들이 세포들도 내 마음을 닮아요 과욕을 하니까 뭐라? 계속 몸이 부풀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줄였다 빠졌다 너 참말로 괴롭힐 때 그것들도 내 몸과 마음을 닮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적게 먹어버리면 화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가 아니라 수천조의 생명체 수많은 생명체들과 함께 사니까 내가 마음을 적게 써야 돼요 내가 마음을 아프게 쓰면 된다? 내가 잘못되면 남도 해꼬자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나의 잘못이 남의 잘못 나의 병이 너의 병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아들, 딸들 다 공동 운명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이 사회의 병으로 전이가 되고 전염병이 되고 인류의 병으로 변해버리고 팬데믹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개인이 수행을 해야 돼요 약사일의 병 정말로 달하니 기도 아, 선생님 기도하면 뭐가 좋지 해보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기도하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해보시라니까 몸과 마음을 해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해본 사람들 여기 보세요, 그렇죠? 네, 약사일의 부처님의 위대한 진원과 달하니의 공덕을 힘입는 것이다 언제, 어느 경우는 위대한 약사일의 달하니를 독성해서 갖가지 해독의 길을 열어면 안다 그것만이 몸과 마음 가운데 가득한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비책이다 특히 약사일의 진원, 달하니를 염성한 후 그 물을 마시면 분명히 해독장이 일어난다 해본 사람은 안다 거기서 해본 사람은 안다 모든 물질은 진량을 가지고 있고 그 진량은 에너지의 염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도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액체로 돼 있고 고체로 돼 있죠? 그럼 이게 전부 다 뭐라? 결국은 액체나 고체는 뭐라? 전부가 다 에너지로 된 거니까 에너지는 파동이라고 하죠 에너지는 파동이고 진동이다 몸은 진동과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위대한 약사일의 진원을 끊임없이 지성한다면 몸과 마음의 갖가지 독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화되고 해독된다 내가 자꾸만 이렇게 약사려도니 약사려도 약사려도 그렇게 자꾸만 독성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또 진동이잖아요 좋은 진동 약사려도 붙여주면 위대한 영움이 모든 세포들의 전부 다 파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왜냐? 이게 액체라거나 고체라거나 다 이게 진동 파동으로 있다니까요 에너지로 돼 있으니까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이건 기정사실 아니에요 이는 에너지 에너지는 파동이다 이건 죄가 아니라 안실한 인형이니까요 에너지가 뭉쳐지니까 진량 물도 되고 얼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제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의심할 만한 그런 바가 있습니까 의심할 바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약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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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환을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서 점점 점점 뭐라 어둠의 기운이 쓰러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약을 주고 약도 전부 다 진동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파동이거든요 기 기 기가 더 기 그런데 파동과 기 그러면 파동이라는 건 서양적인 냄새가 나지만 기 그러면 동양적인 냄새가 나죠 기는 뭐예요 오운육기니 뭐 해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달라요 서양에서 파동 그러면 드라이 하잖아요 과학인 웨이브 미케닉스 파동호학이다 그럼 파동이라는데 이거 뭐냐면 그냥 드라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기란 말 기란 말을 쓰잖아요 기는 뭔가 생기 살기 활기 여러 가지 독기 그 사람 눈에는 독기가 있어 기는 긴데 독이 붙여져요 그 사람 좀 활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게 다 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성스러움으로 약살에 약살에 진환이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 아니 문제가 많은 건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는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본 바탕이 영원 하나에서 왔다는 걸 몰라요 당장 당연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하나에서 둘이 나온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둘에서 셋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번져간 거 아니에요 근원이 하나인데 하나는 뭐라 그 생각은 못하지 그걸 또 부정해요 하나는 뭐라 하나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진리고 진리는 하나거든요 영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아 참 안타까운 거죠 아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생각은 안해요 돈이면 최고 어머니면 최고 그 별로 복받을 짓도 아닌데요 모든 게 전부가 다 하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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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고 하나는 바로 뭐라 하나는 진리고 사랑인 거거든요 그건 누가 부정하겠어요 하나는 영원이고 하나는 뭐라 하나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니까 영원이고 진리고 사랑이고 자비고 연민이고 다 하나의 힘을 뭔가 맞아들이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더 약살해볼 약살해볼 여러분이 자꾸만 약살에 기도하고 진원을 독서하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법당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고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